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페이지 277페이지에 점유관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점유권 들어와서의 개념은 뭐예요. 흠쩌었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인 거죠. 따라서 범 논리적으로는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돼야 돼요.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되는 경우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고 물론 예외적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점유와 관념화 관련돼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자 점유 보조자부터 보자. 자 우리 교재 278페이지 오시면 점유 보조자에서 의의가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의의. 점유 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와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하죠. 자 이 사람은 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점유권이 없느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 파출부가 떠오르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부나 파출부 점원 알바생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자 성립 여권. 이 가. 타인을 이와요. 타인을 이와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된다. 나아 번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 고용 계약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점유 보조 관계 이 고용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유효든 무효든 간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일단 우측에 3번 점유 보조 관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 효과가 있죠. 자 효과부터 생각해 볼게요. 일단 우리 판례 통설에 따른다면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부재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첫째 점유권에 기여한 물건조 총구권인 점유 보호 총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더 점유권이 없다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물건조 총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물건조 총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잖아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고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건조 총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부부, 처가 점유 보조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판례까지 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일단 누가 처를 상대로 물건조 총구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이고 점유 보조자이니까 나는 물건조 총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분 스스로가 점유 보조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분은 지시 명령 관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남편만 점유자인 것이 아니라 부인도 처주 점유자인 것이고 따라서 처를 상대로 한 물건조 총구 행사는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가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에 대해서도 물건조 총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나아버 법인의 기관은 점유 보조자 아닙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수는 없고 다분이죠. 그러니까 점유권을 공부할 때 항상 뭘 대입시키면 안 되냐면 소유권을 대입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점유 보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거든요. 소유권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 보조자이란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인 거죠?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세 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생일날 세발 자전거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이쁜 딸하고 세발 자전거를 사준 거잖아요. 따라서 세발 자전거는 딸 거예요. 딸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엄마가 너한테 1년 동안 빌려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세발 자전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지만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타지 말라면 타지 말아야 되고요. 엄마가 타라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아이는 자신이 소유권이 있지만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가요?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죠. 자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해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신 법점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94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합치면 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기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4조가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간접점유자죠. 얘는 뭐가 떠오르세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아니까?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사용대차의 대조,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죠. 임치 계약의 임치인이요. 그럼 임대인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하면 돼요.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은 정리하십니다. 넘겨 볼게요. 280표 읽어주시면 개념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죠. 성립 여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번, 4번, 특정, 임차인과 같은 특정인이 직접 점유를 해야 된다. 4번, 임대차 같은 점유액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만약에 문제 풀 때 점유 매개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임대차로 바꿔서 생각하십니다. 임대차 같은 점유 매개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그 점유 매개의 관계가 임대차의 관계가 무효도선 유효도선 따지지 않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충고권이 있고요. 또 임대인의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라면 간접점유자고요. 물론 임대하고 전대차도 가능하니까 281페이지 오시면 중첩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점유 효력입니다.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죠? 갑을 임대인 간접점유자고 을이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을은 점유자인데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점유자는 누구죠? 병인 것이고 을도 뭐로 바뀌어요? 간접점유자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을도 값도 뭐가 돼요? 간접점유자가 되니까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일 수도 있고요. 간접점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이죠. 간단합니다. 자, 간접점유자는 임대인과 같은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력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점유자니까 물건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와 관련된 것이라면 항상 예의 없이 직간접을 구별한다는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물건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돼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것. 많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제 치득시효 공부할 거거든요. 치득시효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또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유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예의 없이 직간접을 불문한다라고 가는 거예요. 왜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니까요. 직간접권. 두 번째,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시면 간접점유자의 지휘에서 1. 점유권자다. 2. 점유 보호 청구권 설명해 드릴 거고 3. 자력구제권이 나오고요. 4.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맨비세에 나오는데 넘기지 마시고 그걸 한 말이죠. 생각할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인 갑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차인은 퇴근해서 와서 들어왔더니 집주인 술 먹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에 대한 물건소호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을한테는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만요? 제삼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저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 세입자가 있는 을의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의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간접점유자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루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느냐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다만 의리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에 교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81페이지 2번 점유보호청구권이죠. 읽어볼게요. 직접점유자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가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뭐냐면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필요해요. 침탈이라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나서 병이 의뢰에 모터 이 집을 뺏거나 이런 게 침탈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을 스스로 자신의 권리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침탈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위로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침탈의 개념은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네요. 상속인은 어디 들어가냐면요. 여기 들어가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간접 점유자도 있고 상속인도 있는 거예요. 왜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돌아가셨다면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되거든요. 결과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뭘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유주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 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CO치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직간접을 볼문해 치득 시화기엔 점유는 직간접을 볼문하니까 1번은 뭐죠? 맞는지 2번 사기 의사표시 건물을 명대준자는 점유회수의 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다음 주에 침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기당했든 어떻든가 스스로 임대준 것은 침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죠. 3번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 이 사람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이다. 맞는지 설명을 드렸죠. 4번 간접점의 요건이 되는 점유맥의 관계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X입니다. 특히 법률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겠죠. 지상권 설정 계약이겠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정이라는 말은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게 되면 법정 지상권자는 직접점의 법정 지상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무엇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간접 점유가 성립되는 것입니까? 법령의 규정 외에서는 설정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고 뭘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지상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5번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지속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이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게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추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또 다음주에 할텐데 이런 의미죠.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악이고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해야 되는 거죠? 타주 점유야 하는 거죠. 자 이제 283페이지입니다. 점유의 태양이죠.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가 조금 여기서 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판례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점유를 하고 있다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돼요. 두 번째 선의 임도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도 공연함도 추정이 됩니다.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이에요. 따라서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은 점유자에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은 점유자에게 추정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를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를 우리가 타주 점유라고 해요. 선이 남의 물건 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뭐죠? 악의 점유인 거예요.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예요.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예요. 반대말은 폭력이 한 점유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공개적인 점유라는 거예요. 반대말은 은비한 점유라고 하는데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인 거예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죠. 자, 요측에 다섯 개를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예요. 우측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자 있는 점유가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교재는 뭣이 나옵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나오죠. 개념은 뭔가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 소유권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그 점위를 게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구별 기준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위를 게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 따라서 만약에 그 점유 게시 원인이 매매라면 증여라면 교환이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그 점유 게시 원인이 임대차라면 사용대차라면 빌렸다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타주점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그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 매매가 무효래요. 그래도 자주점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자주점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는 점유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잖아요. 매매가 무효면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가질려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주점인 거예요. 매매가 무효인.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매매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사람 점유는 자주점인 것이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대요. 처분권이 없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점유는 매수점유는 무슨 점유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는 문제 무효에도 자주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에도 자주입니다.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그죠? 자기는 우리판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아기죠? 아기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한례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알면서라는 걸 알 수 있죠. 무효래도 자주입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다면 자주가 아니라 타준 거예요. 타인 소유물에도 자주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 하면 더 이상 자주점일 수는 아니에요. 처분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그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타주인 거예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교재 보시면 284페이지에 판례가 나오죠. 첫 번째 판례인데 뭡니까?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게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으로 따져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3번 점유자의 자주점일 추정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판례가 쫙 나와요.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를요. 어디까지 나옵니까? 286페이지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자주입니다. 무효란 사실을 알면서 샀어요? 타주예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그래도 매매를 하면 자주예요?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점유했다면 자주점유가 아니에요.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매수인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랬으면 자주가 아니라 자주예요. 요거가지고 교전하는 판례에 대해서는 뭐하는 거예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287페이지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오죠. 그죠? 하자 없는 점유 자 다시 한번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유인데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자 있는 점유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들의 왜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리고 올리잖아요. 제가요 카메라를 훔쳐서 점유하고 있어요. 훔쳤다면 소유할 마음이 있으니까 자주죠. 남의 물건이 뻔히 알았으니까 악이죠. 몰래 훔쳤으니까 음비죠. 그래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하자 있는 점유자에게도 뭐가요?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88페이지 3번 민법의 추정 규정하고 대표 유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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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